러브유 러브유 아르미 사실 어제 30일 제가 딱 자기 전에 진이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이호 형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? 전화 좀 받아 형 내 이 번호를 몰랐어 내가 어떻게 알아 형 이 번호를 이러면서 제이호 딱 진이 형 목소리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위로가 되면서 진이 형이랑 했었던 그런 순간들도 기억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건강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신으로 뭔가 진이 형의 안부를 전해드리자면 너무 건강해 보이고 너무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 마시라고 해피 뉴 이어 에비원 해피 뉴 이어 어미 그럴 수 있을까 손톱? 그럴 수 있을까 손톱? 근데 과하게 안 했어요 의상이랑 맞게 했어요 머리가 좀 많이 길었어요 머리가 좀 많이 길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뻐 보이려고 또 이렇게 피스까지 붙여가지고 5,8,7,6,5,4,3,2,1 할 수 있을까 손톱! 하하